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피니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오늘도 피니쉬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피니쉬 하면 너무 명분에 집착하는 골퍼가 많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원했던 샷 결과도 만들기도 힘들고, 또 촌스러워 보이고, 어색해 보이고,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피니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려둘 테니까 이제는 그에 걸맞는 피니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니쉬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드렸고요.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제로 확 돌리는 피니쉬, 아니면 프로처럼 피니쉬하는 법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피니쉬는 크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와, 안 되겠다. 피니쉬는 어떤 것이라는 걸 명확히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피니쉬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을 하죠? 피니쉬는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하고 어떤 스윙을 하고 나서 촤악 해서 멋있게 이렇게 배는 좀 넣고 이러한 모습을 피니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피니쉬의 의미를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끝이에요. 끝. 끝이라는 건 퍼 그러면 맞잖아. 끝. 수행에서 여기까지가 끝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우리 퍼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퍼터를 딱 잡고 퍼팅 스트로크를 하는데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요. 그런데 한 2미터짜리 그럼 이 정도면 되겠죠? 하고 이렇게 피니쉬를 하실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니쉬는 여러분들이 의도한 그 스윙에 맞는 스윙 크기의 끝점이면 된다는 거예요. 가령 앞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낮게 쳐야 되겠다 하면 이 정도에서 끝내고 싶어요. 이거 뭐 프리스타일 쉐도우에서 배우신 거죠. 이쪽 가서 프리스타일 쉐도우 한번 더 보시면 정말 좋은 기술 익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윙 크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의도한 대로 멈추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오우 피니쉬 너무 촌스러워요. 하지만 제가 의도한 대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높은 공을 치고 싶어요. 뒷바람이 불어서 그랬더니 피니쉬가 어떤 형태가 나올 것 같냐면 평소에는 내가 이 정도의 피니쉬인데 높게 치고 싶으니까 이렇게 가는 피니쉬가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스윙 의도에 맞게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높은 피니쉬를 하니까 공도 높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피니쉬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조금 인식의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뭐 피니쉬를 한다고 해서 광배로 땡겨서 이만큼 와야 되고 오른 어깨를 이렇게 밀어서 앞으로 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그러한 레슨을 드린 게 아니라 회전력을 키워서 기왕이면 더 파워풀한 피니쉬를 하면 좋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 레슨을 소개를 해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의도한 그 스윙 크기에 맞는 피니쉬가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니쉬를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은 스윙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들이 또 계시냐면 피니쉬가 어딘지 좀 알기 힘든 분들이 있죠. 여기에서 뭐 이런 최호성 프로도 비슷한 그런 샷을 할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니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피니쉬를 하고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큰 피니쉬건 작은 피니쉬건 아주 미니멀한 그런 피니쉬건 간에 그 위치에서 반드시 멈춰 있어야 돼요. 스윙을 하고 나면 반드시 멈춰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쳤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아 내가 지나치게 왼쪽으로 잡아당겼구나. 그 손과 클럽 해야 될 간격이 좁아져 버려서 왼쪽으로 날아갔구나. 이러한 피드백이 정확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치고 나서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의 샷 결과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고 싶은 그러한 피드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스윙을 교정을 했다. 그러면 교정을 하고 쳤잖아요. 이렇게 약간 교정했을 때 덜 돌죠. 그래서 이렇게 교정을 했을 때는 딱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아 쭉 백스윙에서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쳤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 이러이러한 느낌을 통해서 샷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주고받는 과정이 있어야 그 피니쉬가 여러분들 스윙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동작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피니쉬는 의미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유연성과 신체 능력 그리고 그 샷의 의도에 맞게끔 피니쉬를 하십시오. 무조건 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피니쉬를 한 다음 바로 내려오지 말고 좀 멈춰 계십시오. 딱 그대로 멈춰라 해서 얼음 해가지고 멈춰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샷이 좋건 나쁘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그 정보가 역으로 들어옵니다. 뭐 바둑에서 복귀하는 것처럼요. 그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 골프가 굉장히 알고 치는 골프로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번 그냥 공만 두들기다가 18홀 다 치고 들어와서 아 다음엔 잘 쳐야지 이러한 결과만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피니쉬의 역할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꼭 제가 말씀드린 거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PGA 클래스 A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대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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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대 구두